새벽 그림자 사이에 틀박질 않는 불빛은 여닭불 같아 선선한 아침의 마음 저기 아래는 우리의 보금자리야 지금의 침묵은 기회일까 내 기대가 또 그냥 나만의 생각일까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나 나서볼까 괜히 떠나서는 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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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I, whatever they say We'll stay the same 어제도, 오늘도, 내일도 오늘 앞으로 이렇듯 이렇게 난 뜯어 아직 이 침대야 지금 쉬고 금방 나갈게 이미지 그날 우리 관계를 보면 고비야 이건 고비야 가만히 혼자 앉아서 생각하다 사탕 잊었어 그래 나만 섬에 살고픈 건가 봐 맞아 맞아 그거야 바람은 앞으로 부는데 나는 왜 기대 쉴 것도 안아 없을까 나만 이럴 때가 나서 괜히 아무한테나 전화 거는 거야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